구린잔이다 겁네 구린잔이다 여기 배율이 겁나 구르긴 하네요 진짜 이게 배율이야 뭐야 근데 이 숲 쪽에서 쏘면은 진짜 모르긴 하겠다 빗소리때문에 발소리도 하나도 안 들릴듯 빗소리 심할때 지금 생각해야되는데 보이지가 않지 이리로 한명 오는데 있었는데 사람이었나? 발소리인가 방금? 방금 배율이 음 다 소지를 넌 아이츠 아이씨 렛걸린거 어이 빗소리인지 풀소리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되네 진짜로 하나도 안되요 이거 모르겠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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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못잡아이씨 갑자기 킹받네 이거로 몰아 짜우 후우 타편이 뒤로 깨운건가 총 쏜거 아니겠죠 타편이 뒤쪽으로 깨운건가 터뜨린거 터뜨린거 가져부를 깨운건가 터뜨린거 타편이 뒤쪽으로 깨운건가 터뜨린거 타편이 아 이게 안보여? 오히려 줌했는데 더 안보이는거지 진짜 진짜 아씨 안보여 줌하니까 놓쳐버려 자꾸 죽었다 야이 또 저거 나중에 파밍 아 이거 숨참기 키 하나 지정해야겠다 이거 미세하게 떨리는걸 못잡겠어요 몇마리 잡은 스캐븐? 세 마리 잡았나 지금? 사람 빼고 스캐븐만 세 마리 잡은거 같은데 와 이거 진짜 거북북 배율 해야된다 너무 안보여 아 내 아래있는데 근데? 자동님 내 아래 누구있어 누가 맞고 악거림 잠상 자동님 자동님 네 누군가 띵 스멀 등을 겁나 죽네 진짜 이게 총인가? 오 우드 지도다 처음 먹어봐요 어 뛴다 너무 앞에 떴나? 어 뭐야 총알 벌써 다 썼어? 빠르네요 빠르네요 산속이 그러네 리샤 거의 안해도 되네 물론 제가 늦긴 했어요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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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사람 쫓다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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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렉 울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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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sequently 샷에 대해 살짝 깨우쳤어 나는 이제 근데 배그 가면은 총 못 쏴 질듯 리드샷이 너무 달라가지고 나이스 와 경험이 좋천 종지 자막 제ak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